휴대용 무선 진공청소기에 대해 논의할 유튜브,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급변화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. 일상적인 활동이 너무 많아 집을 제대로 청소할 시간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이것이 휴대용 무선 진공청소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. 강력하면서도 컴팩트한 이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면 집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. 핸디형 무선 진공청소기는 가볍고 휴대가 간편하도록 설계되어 집안 어디에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거실에 엎질러진 것을 치우거나 가구의 먼지를 털어내야 할 때 이 진공청소기는 작업을 위한 완벽한 도구입니다. 코드가 없는 디자인으로 코드가 엉키거나 전원 코드 길이의 제한을 받지 않고 방에서 방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. 핸디형 무선 진공청소기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강력한 흡입력입니다. 이 진공청소기는 오물, 먼지 및 이물질을 빠르고 쉽게 흡입하도록 살게 되었습니다. 애완동물의 털이나 부스러기를 청소할 때 이 진공청소기로 간편하게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. 강력한 흡입력으로 집을 더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 강력한 흡입력 외에도 휴대용 무선 진공청소기는 여러 부착물과 액세서리로 설계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카페투과 가구에서 단단한 바닥과 실내 장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면을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. 차를 청소하거나 블라인드 먼지를 털어내야 할 때 이 진공청소기에는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. 핸디형 무선 진공청소기의 또 다른 큰 특징은 충전식 배터리입니다.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면 배터리 구매 및 교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배터리가 부족할 때 진공청소기를 충전하기만 하면 즉시 집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긴 배터리 수명으로 한 번의 충전으로 집 전체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휴대용 무선 진공청소기는 집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. 강력한 흡입력, 여러 개의 부착물, 충전식 배터리 및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을 갖춘 이 진공청소기는 집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완벽한 도구입니다. 그래서 왜 기다려? 오늘 휴대용 무선 진공청소기에 투자하고 깨끗하고 깔끔한 가정의 이점을 노리십시오. 이 비기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의견단에 남겨주십시오.